하나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떤 노래를 할까요?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의 만성호황과 행복을 기원하며 다음 부를 곡은 남진 선생님의 나야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바람이 튼다 불가에 눌렀지 그냥 가는 서울하잖아 어라 어라 바람이 튼다 아멘 아멘 목기수 베이컨 나 모른 때로는 전처럼 비가 능력 때로는 전처럼 갈 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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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나야 나 나야 나 나 하늘 아 마 마음 사랑 아멘 하 하 하 하 하 멈춘처럼 밝히려 안녕 마슴 멈추마 영업을 하라 고개 속에 외쳤다 불러 때로는 기선처럼 비가 돌려 때로는 멈춘처럼 밝히려 하자 하나도 내 하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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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속에 고개 속에 왠지 하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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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